비토가 궁금해?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는 비트코인 전략 선물 ETF야. BITO는 매수 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ETF야. 혹시 BITO 투자에 대해 궁금한 건가? 솔직히 말하면 BITO도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 일단 좋은 점은 접근성이 좋아.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수가 가능해. BITO는 실물 비트코인을 백업하고 있어.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안정적인 투자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매월 분배금도 있어. 그래서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면 BITO는 선물이라 만기일이 있어. BITO에는 관련 수수료나 롤오버 비용이 있어. 롤오버는 포지션을 최근 월물로부터 미래의 다음 월물로 이어라는 것이야. 또한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이 변동적이기 때문에 BITO 투자도 그에 따라 변동적일 수 있다는 거야.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렇지만 잘 이용하면 BITO도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어. 추후에 알아보고 원하는 만큼 투자해보는 건 어때? 3년 동안 투자해보니 일정 부분 투자는 괜찮은 것 같아. 비트코에서 분배금을 받으면 QILD나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의 투자를 1년 동안 실험 중이야. 응원해줘.